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애절한 보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무진씨가 가창한 조규만씨의 음원 프로젝트 리프레쉬 21 첫 번째 곡 다마갈게가 지난 2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되었는데요. 리프레쉬 21은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한 다 줄 거야 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규만씨의 프로듀싱 프로젝트입니다. 이무진씨의 다마갈게를 시작으로 총 4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무진씨가 부른 다마갈게는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기반의 곡으로 후반에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더해져 짙은 감성이 돋보이는 이무진씨표 발라드가 완성되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만남과 다툼, 헤어짐과 재회를 통해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먼 훗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이무진씨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를 선사하며 음악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34주차 가온차트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6일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34주차 가온차트에서 이무진씨의 신호등이 디지털, 스트리밍, 노래방 차트에서 각각 2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이 곡은 역주행에 성공한 이후 2주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며 대세를 입증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JTBC 음악경영 프로그램 싱어게인에서 3위를 차지한 이무진씨는 대세 뮤지션으로 떠오르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발표한 자작곡, 신호 등은 역주행을 일으키며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싱어게인 시즌2 참가자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JTBC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 시즌2는 하반기 방영을 앞두고 참가자 모집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유튜브 및 네이버TV를 통해 공개된 티저 영상은 첫 시즌 참가자들의 무대 장면과 함께 탑3에 오른 이승윤씨, 정홍일씨, 이무진씨의 나레이션을 담았습니다. 오디션에 앞서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라며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던 참가자들은 개극장을 떼고 오로치 실력만으로 빛나는 무대를 펼쳤는데요. 여기에 무명이라는 악인 뒤에 가려진 빛나는 도전들, 실패라는 단어로 본인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도전 앞에 설레던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요. 라며 시즌2에 찾아올 무명가수들을 응원하는 탑3의 목소리가 더해져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병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